자 세팅 리슨 영양세서는 직원층에서 마주치면은 경고하는데 무시하고 가면 됩니다 저를 믿으세요 저는 절대로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아요 분명히 싸우지 말고 그냥 가라고 했는데 안싸우고 그냥 가면 그거 스텔이버가 아니지 어 저 55%에요? 아이고 돈 안쉬웠드린데 감사합니다 이 게임을 제대로 한번 망쳐볼거야 죄송합니다 농담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어 방송용 멘트고 제가 진짜로 망치진 않을거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? 해치웠나? 해치웠나? 나는 집에 돌아가면은 초코님한테 고백을 할거야 모든 플래그 다 세워 이번 게임은 쉽게 흘러가지 않을거다 필명자들이여 여기 있으면은 걸리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죠? 왜왜왜왜왜 안걸렸죠? 안걸렸죠? 안돼! 사람 살려 이 나쁜 사람 안치리라고 너가 다 망쳤어 위턴의 10만원은 너무나 감사립니다 엔진 엔진풀업 창문은 리부진 세트님이 사람을 죽였어? 얘 지금 살아있어요 어 일어나 죽은 척하지마 인마 어?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날 오해하지마 어? 세트님은 어떻게 그렇게 딕션이 좋으신가요? 음... 흐읏 어 딱지 올렸다 세트님은 후원을 안하면은 댓글을 안읽어준다구요? 누가 그럽니까? 에? 저는 안그래요 여러분들 아이 뭔 소리야 아이 뭔 소리야 아이 여러분들 친구비같은게 어딨어요? 저를 진짜 완전 나쁜 사람으로 만들 셈입니까? 아이 25만원 후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? 아니 야 야 나쁜 사람 같으라고 죽은 사람한테 총쏘다구요? 아니요 여러분들 잘못보신거요? 죽은 사람한테 총 쏘는 나쁜 사람이 어딨습니까? 여기있는 그림을 뜯어갈게요 이 킹 킹 슥슥슥슥 그려 그려 밑으로 어쨌거나 기적적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 그래 바빠 다 드립이에요 드립 어? 다 웃자고 하는 소리야 여러분들 어? 어 절대로 오해를 하면 안돼요 이 사람 왜이렇게 튼튼해 진짜 어? 어? 뭐야 자동차가 원래 있었나? 그루티 퓨리야 나이스샷 와 보시면은 사이드빌어가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한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뭐 닭꼬치같은걸 끼워서 먹으면은 굉장히 맛있겠죠 아이 물론 그리면 안되겠지만 어? 아이 뭔소리야 세팅 생방송 1회 시청금을 2천에 판다구요? 여러분들이 2천5백원이에요 시청료 500원으로 깎아주세요 아 그거는 아 저희도 남는게 없어가지고 아이 농담인거야 시청료 봉참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보셔도 돼요 다이어를 자동차로 치워주세요 여기까지여서 자 미션 클리어 다이어 반갑습니다 나이스하! 어우 다행히 화 안내는군요 미션 클리어 죽이면 안돼요 2천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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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